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나서 임대주택을 일정기간 임대하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자산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보존한 박찬웅입니다. 이번 영상은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 중에서 잘 알려진 5년 이상 임대, 그것 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임대기간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요건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에 임대주택을 6개월 초과해서 임대하지 않았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6개월 이상 공실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영상에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은 없었는데 최근에 임대사업자 관련 상담을 하다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6개월을 초과해서 임대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로 임대가 나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올 3월부터 6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에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과정에서 6개월을 초과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더구나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이다 보니까 이번 영상에서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의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거주주택은 실거주 2년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임대주택은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여야 되고요. 면적 요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 임대든 단기 민간 임대든 준공공임대든 장기 일반 민간 임대든 상관없이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하죠. 그리고 이 요건을 충족했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매도가의 9억 이하가 비과세인 거고 매도가의 9억을 초과한다면 9억 초과물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12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요건이 있죠. 바로 임대주택의 임대료 연 5% 증액 제한 룰이 새롭게 생겼고요. 그리고 거주주택은 최초 거주주택, 그래서 평생 1회 안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그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거주주택을 팔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거주주택을 파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5년 이상 임대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는 자진말소든 자동말소든 아니면 폐지가 되지 않고 임대주택이 유지가 되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말소나 자동말소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5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서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았다면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의무 임대기간 1분의 1 이상을 임대했다면 이때는 거주주택을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자동말소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되지 않고 유지하는 그래서 임대주택이 유지가 된다면 거주주택은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5년 이상 임대요건 그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만약에 거주주택을 먼저 팔고 나서 임대주택의 임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했을 때도 포함이 됩니다. 이따 제가 법조문을 보여드릴 텐데 그 법조문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이때에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번 법조문을 보시면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나와 있습니다.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을 우리가 세법상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이다라고 부릅니다. 제가 나중에 이러한 용어들을 따로 정리해서 영상 올릴 거니까 일단 오늘은 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2항을 보시면 이렇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거기에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6개월을 초과해서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았다면 이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호의 계산식에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가 아닌 정상적인 과세 계산식으로 신고납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은 충족을 해야 된다. 충족하지 않았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7.10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보완주치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임대요건을 미충족했을 때도 자진말소나 자동말소의 경우에 세제 혜택을 유지시켜주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6개월을 초과해서 임대하지 않은 경우도 혜택을 줄지는 법조문을 지켜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법리를 따져본다면 가능은 하겠는데 이제 이런 보완조치가 실제 시행령 개정안에 조문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문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임대요건인 5년 이상 임대를 충족하지 않았거나 6개월을 초과해서 임대하지 않았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한 가지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5년 지나고 나서 6개월을 초과해서 임대하지 않은 건 괜찮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5년을 넘겼으니까. 다만 다른 세제 혜택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100% 세 감면에서는 각각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주변 세무사님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임대 사업자분들은 기존 세입자가 퇴거했다면 반드시 6개월을 넘지 않은 기간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 임대 조건 신고하실 때 현실과 다르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과태료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해버리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